오늘은 2023년 상반기 양띠 총운세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2살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내년이면 이제 33살이 되시겠죠. 양띠분들 변동수가 들어온다. 인연합이 바뀔 수도 있다. 내 인연이 지금까지는 나한테 찰떡인 줄 알았는데 그 인연이 마음이 변해서 서로가 한쪽에서 변해서 아니면 내가 변해서 인연의 합이 바뀔 수도 있다.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새 문서도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저한테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직장에 변동도 한 번에 해볼 만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인연에 발복 하나 할 수 있는 해이니 그린데다가 내년에 계면연하고 양띠가 또 합의가 들어와요. 합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27, 37, 47, 57 이렇게도 찝어줄 수도 있지만 또 33살에 양띠가 또 운수가 좋아요. 운이 될 수가 있어요. 대운이. 그러니까 내년에 초반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년 초. 해운이 바뀌면서 2, 3월 달 합의가 드는 달에는 분명히 운을 받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4살, 45살 김효생이 되시죠. 네, 45살 김효생이 되시는데 김효생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새 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닫아놨던 문 흠고 문이라든가 재물의 문이라든가 이래 닫아놨던 문 언제나 열리고 나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올까라고 나를 언제 인정을 해주지 하고 이제 인정받고 싶었고 나도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를 못해서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이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운이 들어와요. 네, 우리 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새 운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이모야들 또 좋은 일로 바빠지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시죠. 네, 이모라고 우리 동자가 이모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시죠. 근데 나도 바쁠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바쁘겠네요. 나도 바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야 제가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러시고 남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외모적으로 깔끔하고 수월하고 멋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 어떤 자리를 가시더라도 윗사람의 기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만한 내가 성과를 이뤄서 내가 총망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급이잖아요. 공직회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시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자, 이제 정미생입니다. 정미생. 자, 이제 7이 돼요. 내년이면 57. 57이 되시는데 이분들 참 힘들었어요. 이분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7에는 대성주 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성주 운. 그러다 보면은 아, 역시 내가 받기를 잘했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대성주 운을 받고 보면은 아, 내가 받기를 잘했네. 라고 사실은 55세부터 운기가 발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고 가신 분들이 계셨죠. 그러다 보면은 또 운이 들어온다고 운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뭔가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운이 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들의 노력과 정성을 바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서 감동을 하시고 당신들한테 우리 이렇게 운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연자연이 우연자연한 일들이 참 자연스럽게 내가 그 기운에 부합을 해서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겠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안되려니 아이려니 했었던 일들이 되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면에 운이 들어왔을 때 그냥 모르세요 하고 그냥 계신다고 하면은 이상의 운이 역으로 나를 치고 들어와요. 회가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리를 찾아, 운의 내 자리를 찾아주고 운이 들어왔을 때 나하고 내가 반가워라 합의를 잘 받아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일상으로 일상생활만 하다 보면은 아, 왜 안 돼? 어려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막 이렇게 이런 한탄만 하고 한 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귀담아 두셔요. 귀담아 두시고 미리 받으셔도 좋아요. 10월 상달은 1년에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는 달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달. 좋은 문이에요. 광명이 들어오는 좋은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꽃길을 걸으셔야죠. 맞죠? 60인 이제 여덟이시잖아요. 내년에 아홉습니다. 을미생 양띠들. 을미생 양띠들이 굉장히 성격이 꼼꼼해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머리는 좋아요. 그러나 몸이 약해요. 그리고 신액이 많아요. 신액. 신병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상의 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은 곧 조상이고 조상이 곧 이제 이렇게 신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내년에 아홉수에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병액살, 홍액살, 살풀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을미생분들. 다른 재물이나 재물운이나 내가 행복하고 물론 건강이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건강에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행복은 보장은 건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딴 거는 바라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면 산절로 수절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제 80세인데 81세가 되시겠죠. 80세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정직하고 배짱도 좋으시다. 배짱도 좋으시다. 정직하시고 착하시다. 열심히 사셨고. 근면성실. 열심히 사셨다. 그런데 몸수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몸수가 안 좋으시니 약을 하고 살아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내년에는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야죠. 81세가 되시니까 어쨌든 건강 단돌이 잘 하시고요. 특히 위나 위나 허리 골절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1대1 상담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있어요. 명심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